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통치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심판도 사랑이라는 것, 심판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멸망기 다음에, 바로 다음에 아가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판도 사랑이고 징계도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어떤 사랑이길래 이렇게 포기 못하나,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아가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꾼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도 무슨 책이냐면 성문서, 그러니까 절기 때 읽는 책이라는 것. 그런데 아가서는 언제 읽는 책이냐면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절기를 기념하는 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랑은 무엇이냐? 자,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가서에는 뮤지컬 형식으로 아가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뮤지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등장인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새 등장인물의 대사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흔히 쓰는, 흔히 읽는 한글 성경에서는 구역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스터디바이블, 최근에 나왔던 성수유니언에서 나온 스터디바이블, 이런 책들을 보면 구역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그리고 남자, 그리고 합창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자, 남자, 합창단. 이게 이제 새,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여성이 나와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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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남자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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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면 그 다음 합창단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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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합창단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남자 합창단, 여자 합창단, 이게 마을 주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려하게 무대에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뮤지컬 형식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아가서를 읽으면 참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랑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쭉 스토리 라인을 보면 1막 결혼식이 있으면서,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여러분들 뭘 봅니까? 신랑 신부가 옛날에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했고, 뭐 이런 비디오를 보지 않습니까? 2막에서는 이런 회상, 연애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청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긴장한 게, 그러니까 청혼하면서 결혼을 해요. 1, 2, 3막에서 이제 결혼식, 모습, 청혼하는 이야기 다 나오면서 이제 행복한 그런 거.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랑이 뭐 그렇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도 교회가 늘 좋기만 합니까? 잘못도 저지르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4막에서 긴장이 있어요, 긴장이 있고. 그래서 이때는 여인이 남자를 막 찾아요. 남자가 바쁜가 봐요, 어디 갔나 봐요. 그러면서 긴장이 있고 그랬습니다. 결혼했지만 뭔가 긴장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다 이게 회복이 됩니다. 5막에서는 회복이 되고, 7막에서는 아주 성숙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건 갈등과 긴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역설적이긴 한데, 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사랑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건 역설적이긴 한데, 긴장과 그런 게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해결해가고 회복해가면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디에서 창조합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죠. 그렇죠? 결국 무치 있으면서, 바다 속에 무치 있는데 바다를 물러가게 하면서 무치 드러나라.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드시지, 결국 우리가 무질서 가운데서 무질서를 경험하면서, 혼돈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도 아가사 말씀에서 또 처음 있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칠막, 사랑이란 무엇인가? 8장 5절에서 14절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잠도 깨실 겸 시작!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다. 뭐가요?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사랑이란 건 뭐냐? 무서운 질투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란 끊임없이 그 대상을 향한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한눈팔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로 이글리글 타오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두고 계속 달래고 얼래고 하다가 결국 안 되면 그 우상숭배한 것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온 가상을 주고자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건 뭐냐? 사랑이 가지고 있는 또 사랑이란 뭐냐면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없을게 베풀어 줬어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바로 아들 예수님을 주셨죠.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나 구원이나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것. 두 가지 특징에서 둘 다 사랑이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